야 나 여기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어 어디로 가? 아 일단 여기서 쭉? 아 오케이 오케이 가볼게 아 얼른 갈게 여기서 어떻게 가? 아 오른쪽 오른쪽 알았어 뭐가 많긴 하다 아 좀만 다 왔어 다 왔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 앞에 보인다 아 대학원의 예술 글자 보이네 얼른 갈게 다 왔어 다 왔어 들어갈게 이제 안녕 안녕 안녕